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장이 엄청난 테이크가 좀 나왔다. 먼저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제법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흔들려서 시장이 하락 출발할 줄 알았는데 상승 출발 이후에 밑으로 다시 꼬꾸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페이크라 그랬고 닥터케이가 이번주 초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3월 22일부터 야간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 재개장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페이크가 상당히 심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 여실히 그걸 보여줬습니다. 평소하고 좀 다르죠. 그러한 부분들 장중에 페이크 한번 나온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다 중국이 좀 흔들리니까 같이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외로 잘 버텨주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마감 행사. 중국과 아시아권 한번 챙겨보자면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니케이도 보시면 니케이는 전일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아시아권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를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챙겨보려고 최근에는 뉴스를 조금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어저께 나스닥이 크게 흔들린 이유는 공정한 증세로 경제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 높여야 된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3조 달러 막 들고 인프라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인세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21%의 법인세 28%로 올려야 된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나스닥이 상당히 좀 흔들렸고 자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의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합의해야 된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 LG화학은 상상하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뉴스들 오늘 한번 챙겨볼 필요 있었겠죠. 아침에. 자 여러분들이 종목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요.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종목 내 순환매. 그러니까 업종 내 순환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뭔가 하면요. 포스코를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를 여기서 딱 매도합니다. 현대제철도 하루전에 같이 사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포스코가 달력이 비교적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포스코 차익실현하고 현대제철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위에서 던지니까 밀리고요. 현대제철 산원군은 오늘 강하게 5% 상승합니다. 이게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어저께 최근에 철강주가 강세였는데 조정 하루정도 받고 다시 현대제철로 강하게 상승세 유지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도 이제 좀 있으면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아무래도 핫이슈는 건설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뭔가 하면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관련돼서 아무래도 건설 쪽에 조금 좋은 소식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대건설 매도했던 것 다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매수 한 부분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아까 조지아주 의회에서 억일한 부분 때문에 상승하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크게 LG약동 밀린 상황입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기 120일 올라타야 되고요. 올라타도 뭐 있다? 20일, 60일.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잘가야 박수권입니다. 잘가야 박수권. 90만원. 잘가야 90만원 넘기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도 상승하다가 그때 좀 밀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혼조새 양상입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신세계. 살 수 있어요 했는데 날랐습니다. 자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이런 우리 유통 그리고 백화점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운신의 폭이 적었다면요. 이제 슬슬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복 소비로 상당히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신세계 정도 갖고 가는데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픈 다 했으니까요. 제가 포트폴리오 다 오픈해 버렸거든요. 자 삼성화재 이런 자리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침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살핀다면 수익 나는데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티리온, 헬스케어 양호한 호름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14만원 첫 번째 목표치를 가지고 갈 겁니다. 셀티리온도 30만 6천원권에 일단 저항인데요. 30만 7천원.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32만원권의 저항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헬스케어도 매스 퍼펙트.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는 섹터가 비교적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가 조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쉽게 잘 못 넘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관련주들, 결제관련주들 며칠 반등 했는데 최근에 좀 시원찮아요. 그리고 반도체 서부장 관련 인텔 파운드리 사업 매진하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어저께 좀 강세포였는데 오늘 좀 조종 받는 그런 모습. 자 오늘 또 강세 섹터 중에 하나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다음 특혜기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하다가 어느 순간 삼성화재를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왜? 강하게 돌아서는 거 확인했고요.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오면요.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험회사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탑입니다. 삼성화재.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거의 뭐 탑4가 다 독식한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HMM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6,500원. 와 6,500원이면 대단하신데요. 써니님이 저한테 남긴 채팅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라고 채팅을 남기셨는가 하면요. 이거 기억하면 되게 놀라울 수도 있는데 그죠? 본인은 한번 딱 남겼는데 아 왜 이리 구독자가 없고 조회수가 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단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맞으면 1번. 본인이 6,500원에 끝내주게 들고 중장기를 끌고 와서 지금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Very good. 와 죽이네요. 몇 배가 올라온 겁니까? 3배 올라온 거 아닙니까? 3618. 4624. 3배 올랐네 3배. 300% 수익입니다. 아니라고요? 써니님 맞는 거 같은데.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장기 잘 끌고 왔다고. 중장기 잘 끌고 왔다고. 지금 칭찬하려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와...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궁금하다 하셨죠? 닥터 K. 필살기 방송에 보면요. 매도 포인트 잡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는 잘 했으니까. 매도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매도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요.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5.1 이평선 이탈시 장대음봉. 시연하면 매도. 나중에 어저께 했던 거 예약 걸어놨습니다. 예약 걸어놨는데요. 그 방송 나중에 올라올 텐데요. 자. 여쭤 말씀드렸습니다. 5.1선을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떨어지죠. 그때 일부 차익 실현. 지금 나중에 예약 걸어놓은 어저께 했던 T4,5가 뭔가 하면요. 목표치만큼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오면 예측 매도. 볼린저 밴드가 좀 삐져나왔어요.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급등했다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대략 봐도 목표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 계시다가 차익 실현하는데 주력을 이제 하셔야 돼요. 대략 윗고리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8,000원이죠. 8,000원의 폭만큼 올라간 상황이니까 다시 올라간게 여기 정도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그죠? 여기 정도 하는게 더 낫겠네요. 조정을 거의 안받다시피 하고 올라갔으니까요. 여기 8,000원 딱 더하면 3만원 뚝 떨어집니다. 그죠? 3만원의 목표치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봉이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딱 떨어진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차익 실현의 강도는요.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3분의 1 이상 무조건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밀릴 듯 해가지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한 3분의 1 크게 음봉으로 밀리면 3분의 2 그리고 더 크게 밀린다 싶으면 아주 소량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 여기 눌림목 구간으로 딱 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거 가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매수했다. 우와 죽인다 진짜 하하하하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른게 대단한게 아니라 이렇게 버텨낼 수 있다는게 대단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근데 BDI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끌고 왔어요. 오일선 이탈하는 여기를 안 던진 게 어떻게 보면 뭐 잘한 게 아닌데요. 1분 던져야 되는데 나머지 물량 충분히 끌고 올만 했죠. 3분의 2 정도는 끌고 올만 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크게 밀리면 3분의 1 정도 해서 조금 더 던질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더 쳐지면 더 던질라 했는데 안 쳐져 옆으로 그냥 횡보 적당히 잘 해. 그럼 홀딩 쭉 치고 던질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이때 제 기준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옛날에 셀트리온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면요. 이런 데서 던지거든요. 너무 잘하려 하면 이런 데 19만원 인근에서 던집니다. 실제로 우리 회원 한 명은 바쁘니까 대놓고 대놨어요. 그죠? 19만원 왔을 때 체결돼 버리고 날라가 버렸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빵! 그죠? 여기서 바로 던집니다. 여기서 최고 꼭대기에서 던져요. 그러면서 27% 먹었고요. 그 다음날 빠지죠? 여기 중간쯤에서 다시 사 넣을 사람 동이 되면 사 넣으세요. 그랬고 그 다음날 여기에서 매수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 그리고 날라갑니다. 17% 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피해낸게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적용한 건데 이제 이제는 이제는 올만큼 온 것 같으니까 은봉 이렇게 올선 크게 떨어지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갈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스코 질문해 주셨는데 포스코가 미국 상무부에서 선제 코일 형식으로 말려있는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41% 매기고 있던 거를요 0.9% 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럼 좋죠? 그래서 한 10% 넘게 올랐어요.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10% 가까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는 거 당연합니다. 대형 우량주가 10% 올라가면요 차익 실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탑트케인은 여기 꼭대기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하니까 밀리죠. 오늘 살 수 있는 구간 맞아요. 살 수 있는 구간 맞고 잘 샀어요. 그쵸? 그쵸? 아침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닥터케인은 조금 더 탄력있는 현대제철 쪽으로 접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현대제철 양호한 모습이고 포스포가 비교적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중간 과정에서 되게 무겁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 던지고 나오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고요. 20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하구요. 최근에 외국계 매소가 들어오니까 올라갈 때 32만원권 볼링지 밴드 상단은 뭐다?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뚫기는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2만원권에서 만약에 좀 흔들리면 적당히 일부 차익 실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밀릴 때 강하게 안 밀리면 적당히 차익 실현 하고 그 이후 좀 더 지켜보고요. 이렇게 좀 크게 밀린다 싶으면 전략매도 해도 나쁘지 않다. 전략매도 하고 난 다음에 포스포 현대제철이 적당한 흐름이면 그쪽으로 갈아타는게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하나 사면 쭉 들고 있는거 괜찮아요. 써니님 그건 나쁜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HMM 그리고 어 포스코 그리고 허중이 비트코인 자 그러면 써니님한테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일이 평선 기법 하나만 써도 돼요. 쭉 들고 온 스타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아까 샀던 가격 인근에서 던질만한 데가 있었는가 봅시다. 6,500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적당 가격에서 샀어요. 그죠? 6,000 얼마라 했지 않습니까? 대략 이런 구간입니다. 20일 올라탈 때 샀어요. 자 여기 깨집니다. 팔아요. 수익 났습니다. 그거 일단 중요하니까 한번 여기 올라타니까 샀어요. 평소 이야기하는거 하고 다른거 있나요? 여기서 사야된다. 써니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다. 1번 우상량하는 종목 그죠? 모든 2평선 밑에 깔아놓고 상승초입에 2평선하고 붙은 자리에서 사라. 그리고 2평선 이탈하면 던집니다. 다시 올라탔죠. 다시 삽니다. 깨졌어요. 지금 손절입니다. 다시 올라탔어요. 이번에도 별로 먹은거 없어요. 거의 본전 비슷해. 올라탔어요. 샀어요. 20일 이탈할때까지 안 던지는데 아직까지 수익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돼요. 쭉쭉 끌고 갈 때 그 다음에 이만큼 토해내려니까 아깝잖아요. 여기서 쬐분 먹었는데 여기까지 밀리는거 아까우니까 아까 뭐라고? 5일선 이탈하는 은봉 나오면 다 팔하라구요. 일부 그것만 그것만 지켜도 돼요. 뭐 대단한거 필요없는 겁니다. 이거를 칼같이 지키느냐 아니면 어떤 땐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딴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제 이렇게 꼬꼬라지 있을 때 하면 안돼요. 주식 이렇게 꼬꼬라지 있을 때 하면 안된다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요. 요런 데서 바닥 잡으려고 막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죠. 손절 안하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죠? 요렇게 우하향 할 때 하지 말고요. 요렇게 돌아섰을 때 요럴 때 하면 포인트입니다.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닥터케인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 왜? 포인트 맞잖아요. 삼성화재하고 이 포인트 다르나요? 뿅? 봤잖아요. 이런데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죠?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 진입 하하 아이고 미드님도 은근히 재밌어요. 그죠? 아침에 결론적으로 효성 던지고 신세계 샀어요. 사셨습니까? 미드님 효성이 가다가 또 좀 밀리대. 그죠? 그러니까 뭐 억울할 거 없었겠네. 그죠? 요기 가가지고 아이구야 신세계 갈아탈려고 던졌는데 날라가 버리고 신세계 못 잡았으면 노우 못 잡았대. 아유 그러면 조금 아쉽지. 그죠? 그래도 기회 있습니다. 신세계 잡을 기회 줍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근데 넘어가죠? 베리 굿입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이거 나 죽지 않겠소? 아닙니까? 나 죽지 않겠소? 미드님이 그래도 주식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아이고 죽으러 가는 거 같아요. 아니면 다시 살러 가는 거 같습니까? 살러 가는 겁니다. 강하게 갖고 실실실실실 밀리다가 닥터케이오서 샀거든요. 그 앞에 신당이 매매했고 이렇게 확 깨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원래 강하게 반등합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쪽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닥터케이가 뭐 추천했다 했다고요? 우리 처제하고 주말에 백화점에서 저한테 아 목 뒤에 마사지해준 매니저한테 뭐 사라고 했다고요? 호텔신라 와우 퍼펙트 이야 그죠? 호텔신라 같은 거 중장기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걸 안 사서 그렇지 그죠? 살 수 있는 자리 맞습니다. 호텔신라 관심있게 봐라 그랬죠? 양후입니다. 자 비트코인 호텔신라 이야기했고 자 이마트 양후 압니다.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과연 여기를 한 번에 치고 가려면 시장이 완전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잽 많이 올랐는데 닥터게이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사자마자 5% 날라갔는데 와 그 다음부터 밀려요. 사자마자 5% 날랐다고요. 여기서 딱 샀거든요. 살만한 자리입니까? 안 살만한 자리입니까? 그래도 여기 적당한 자리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6%가 날랐어요. 이거 봐봐. 야 던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쿠팡 이야기 나오면서 욕심 좀 부렸습니다. 쭉 밀려요. 던질 기회도 잘 안 줬어요. 초반에는 확 밀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지킬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적당히 시장 좋아지면 아 이거 52주 신고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마트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 터져 나가요. 주말에 이마트 가면요. 주를 막 이만큼씩 써가 있습니다. 계산대. 그죠? 이거 계산하려고 괜찮다.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간다든 간다든 건러네요. 일단 21선이 자꾸 훼손돌려고 하고 자꾸 올라가다가 밀렸고 이러면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여기 저점은 확보되어 있는 삼각형 깃발형 스타일이죠. 그러면 깃발형은 어떻게 된다? 깃발 하단 여기 깨지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5분보면 먼저 꼬까락 졌겠지. 여기 저점이 깨지면 조종이 좀 더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이 오긴 많이 왔어요. 엘리어트 파동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엘리어트 파동 와우 비트코인을 예시로 든 엘리어트 파동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슈퍼챗 기능도 있어요. 그쵸?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발점이라고 봤을 때 그쵸? 하나 둘 여기까지 하나 둘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셋 넷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정도의 파동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엘리어트 파동이 애매모아한거 많아요. 이 중간 파동을 과연 파동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인지 1 2 3 4 5 이렇게 끝났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연장 파동이 더 걸려가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파동이 상당히 열두 파동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수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닥터 케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핵심 포인트 입니다. 딴 거 말고 비교적 이렇게 파동이 많이 형성 안된 이런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베팅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물론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 8천만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기준점은 제시를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상단 돌파할 때 8천만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적 파동이 많이 형성 됐을 때는 밑으로 깨져 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A B C 이렇게 하락 A B C로 그러니까 꼭다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장 파동 어떻게 계산 한번 해 볼 수 있느냐? 이건 자기적입니다. 책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단점은 시작과 끝이 애매모어하고 자기적이다.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결론이. 잣대가 명확한 게 좋아요. 잣대가 이렇게 되어도 되고 저렇게 되어도 되는 게 좋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잣대가 애매모어하다 잖아요. 파동의 시작과 끝이 애매모어하다 잖아요. 자기적으로 갖다 대야 된다 잖아요. 자 1 2 3 여기를 1파로 볼 수 있구요. 파란걸 다른걸 바꿨는데. 도용 잉크색. 자 1 2 3 이렇게 연장 파동을 하나의 1파로 봐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조정 받는게 2파. 1파 2파. 그 다음에 1 2 3 4 5. 이 연장 파동을 3파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공부한 사람들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이야. 여기 중간에 1 2 3 또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파동들. 그렇게 1 2 3 4 5. 이 파동을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5. 4 5.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이제 좀 빼딱해서 그런데요. 중요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못하면 이렇게 무너지면서 ABC로 무너질 수 있다니깐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아닙니까. 그쵸? 자 결론. 그니까. 저점. 21선이 막 간드랑간드랑거리고. 여기 삼각수렴 스타일이니까. 삼각수렴 스타일의 하단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거 체크하라. 요렇게.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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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거고. 올라탈 때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놓으면. 베리 굿. 지금 조금 힘 떨어지긴 힘 떨어졌네요. 그쵸? 어저께가 중요했어. 그러니까. 어저께가. 여기가 양봉 세우다가 밀린거잖아. 그죠? 어저께 빵 하고 띄웠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추가로 더 갈 수 있는데. 하. 호두까기. 호두까기 걔. 300만원 다시 투입하고 한 번 더 도전. 아이고. XX. 응? 맨날. 꿇어박으면서. 도전. 무슨 도전. 하하하. 아이고. 걔는 돈 못 벌어요. 그냥 가만. 방송만 하는게. 남는건데. 응? 맨날 읽잖아요. 그쵸? 기본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기본. 자. 긴 흐름은 그렇습니다. 깨질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깨지면 하방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마감방송.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시네요. 자. 저도. 제 방송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 되려면. 장중에는. 아침방송에서는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죠?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 시간도 오중간한 시간입니다. 그죠? 야간에. 아. 가능한 한. 방송시간 많이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좀 관심 가지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남겨주시고. 후원도 좀 해 주시고요. 도움 됐다 싶으면. 그죠?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그리고 후원도 좀 해 주시면. 좀 더 신이 나서 또 할 수 있겠죠.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 수익 현황 보셨으니까. 아. 따라 들어가는 방법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카페에 링크 있으니깐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되구요. 오늘 수익공개는 아닌것 같네. 그죠? 오늘 수익공개 대한통운.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빠진다. 와우. 그죠? 하루만에. 보유 이틀만에 5% 벗고. 바로 빠집니다. 던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것 좀 신기하지 않나요. 딱 던졌거든요. 쫙 빠집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빠지는게. 슛 하거든요. 신기한것 같다. 7번 눌러. 예이야. 좀 신기하지 않나요. 포스콘을. 포스콘 던졌거든요. 언제? 여기서 던졌어. 어떻게 됐다. 빠져. 그만큼 매매 포인트가 좋다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가. 사면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손전한것도 있습니다. 확률. 확률. 그죠? 아니 100% 다 맞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없지. 사면 올라가고. 던지면 빠지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그것은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포인트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니까 그렇습니다. 손절도 잘합니다. 손절. 칼 손절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져 봅니다. 사실 주식은 제 스타일보다는 손절을 좀 더 늦게 하는 편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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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우리 팀원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못 따라옵니다. 그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하려면. 자. 우리 직장인들한테 맞춰서 적당하니. 레인지를 좀 벌려서 하다보니까. 그쵸? 그런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마무리. 강조드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기법. 자. 그럼 포스코 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정도가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무너졌어. 안해 이제. 그런데 여기 딱 올라타요. 여기부터 관심있게 봅니다. 어디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올라타고 눌려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 정도 살 수 있고. 그쵸? 샀는데. 빡 밀려가지고. 손절해도 되구요. 손절하려고 봤는데 땡기니까. 한 번 더 참아도 되고. 여기 한 번 있으니까. 완전 정석은. 완전 정석은. 그쵸? 여기서 사고. 여기서 던지는게 완전 정석. 그렇게 해도 무리 없습니다. 여기 샀죠. 무너졌습니다. 던졌어요. 다시 올라타죠. 다시 사야된다니까. 근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 다시 잘 삽니다. 왜? 종목이 하나밖에 없거든.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은. 근데. 주식은 종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야. 어저께 던졌는데. 오늘 다시 사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생각이. 근데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샀는데 실패하고 빠졌어. 던지고. 올라탔을 때 다시 샀거든요. 21이평선 기법 쓴 다음에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써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날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는 거지. 올라탔죠. 다시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빠져도 던져도. 약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거라도 지키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밑으로 꼬까라지 있을 때 하지 말고. 이렇게 꼬까라지 있을 때 하지 말고. 포스코 이야기 언제 한 줄 알아요? 겨우 최근에 이야기합니다. 겨우 최근에.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스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장. 시장에서 포스코가 좋아져 가지고요. 그죠? 편견을 좀 버리고. 이제. 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그 21 기법에다가. 5일선 이탈하는 장대원봉 매도 시그널. 이런 것만 지켜내도. 수익 잘 챙긴다니까요. 게다가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온 매도. 팁. 3. 목표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눈에 다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36,000원 올랐잖아요. 36,000원. 그럼. 여기부터 36,000원 더해도 되고. 여기부터 36,000원 더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36,000원 더 해볼게요. 36,000원 더하면. 3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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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cript. slice hats. 자, 끼어맞roz기인지. 진짜 이렇게 근거로. 이러한 근거로 내가 매매해도 되겠는지 본인들이 본인들이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본인 걸로 취하십시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채널만큼 더 할 수 있으니 여기 가서 은봉이 무너지면 목표치 이후에 흔들림 낙 막 놓으면 던져랍니까 그냥 들고 가랍니까 던져 일부 던졌는데 밑으로 더 쳐져요 조금 더 여기서 미리 챙겼기 때문에 4분의 1정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올선도 안 깨졌으니까 근데 여기 개발학에서 시작했죠 던지려고 폼 잡았던지 아니면 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더 던져요 그럼 절반에서 조금 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땡겨요 그러면 아직 던질 필요 없지 그리고 올라갔는데 볼린저 밴드 삐져나요 아 볼린저 밴드 삐져놓은 건 뭐다 과열 과다하게 강하게 단기간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은봉으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열성 이탈하죠 매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밀리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던지는 겁니다 아주 일부 하루 더 본다 해도 그 다음날 밀리면 다 던져야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인근 이런데 20일 인근 이런데 4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말로만 안 한다는 건 밤에 보여드렸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건 밤에 보여드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인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와 피곤하니까 말이 잘 안 나와 피곤합니다 되게 그죠 자 1월 11일부터 2월달 잘 못했어요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21연승 21연승입니다 해외 선물 야 어디 갖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21연승 했다 딱 하면요 좀 하네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나불나불라 하지 않는다구요 45,840달러 수익 난 거 여러분들께 인증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과 실전이 접목되어 있는 닥터케이방송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방송 내용 알차다우 닥터케이는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요 자 최신 동영상에 있는 여기부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하는데 머지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 동영상 그리고 여기 추천 영상 주식 기초 강의 거의 여기 안에 주식 투자하는데 모든 거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한은 아닙니다 235회짜리 프로그램 매매가 뭐지 피보나치가 뭐지 지지저항 뭐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찾아 들어가 봐도 됩니다 235회 다 뗀 사람 몇 명 있었는데요 역시 어떠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공무원 두 분이 이거 마스터 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합니다 그분들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온 그런 예전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이거 235회 다 못댑니다 대체적으로 귀찮기도 하고 그죠 호중이 다 뗏냐 안 뗏지 그지 호중이는 뭐 좋아한다 종목상담 좋아해 종목상담 왜 요거보다 종목상담에는 컨비네이션으로 이것저것 막 갖다 대줬거든 저 선수가 비트코인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상담만 팝니다 그죠 이렇게 강의 내용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만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자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댓글 남겨 놓으십시오 댓글 그죠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알지 자 이거 봐봐 20회가 뭡니까 20회가 저 돈 벌었다 하는 거는요 유독 안 봐요 배가 아픈 배가 아픈 거 하하하 꼴뱅이 싫은가 잘난 척하는 거 꼴뱅이 싫은가 유독 안 봐요 물론 아침에 올린 거 기도합니다만 유독 안 봅니다 돈 벌었다는 거 그죠 이것 봐봐 20연승 중 수익 공개했는데 28회 아휴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선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유럽 개장 상황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그래도 뭐 비교적 양호하네요 그죠 다우존스가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이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가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딱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반등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더 처지면 곤란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면 되게 피곤해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연승 기록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싶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저를 누가 해라 말아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피곤해도 안 해버리고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매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전 감각을 좀 더 익히면 더 좋으니까요 낮에 주식시장 볼 때도 훨씬 도움되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돈 넣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달라요 뒤에서 돈 다 잃고 고소톱 치다가 아 떡 먹어 피 먹어 자기가 실제로 안 치면 다 보여요 눈에 실제로 딱 치면요 그죠 후덜덜 후덜덜 그러니까 실전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저녁에 또 생방송 할 수도 있으니깐요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시장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한번 날렸는데 반응이 없네 떡먹어 비먹어 한번 날렸는데 자 유럽이 좀 엇갈립니다 프랑스 독일은 약보합 출발이구요 영국은 플러스 0.24% 상승입니다 자 미국 채금리 10년물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1.6이거든요 1.7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슬슬 뒤로 쳐지는 것 같구요 뒤로 쳐지니까 이제 뭐 나온다? 법인세 올리면 어쩌자 하는거냐 그리고 반독점 규제법 이런 그런 쪽 그죠? 이런 거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그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 됐다 하니 나스닥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흔들흔들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좀 시원하게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 내일 한 번 더 치고 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구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두케였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